안녕하세요. 저희 경찰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경찰관 아저씨 어디예요? 여기야 여기야 잘 지냈니? 경찰관 아저씨 이건 뭐예요? 사이렌 사이렌이에요. 이 버튼을 봐요. 노르고 싶죠? 네. 외우 외우 경찰차가 들어와. 외우 외우 구하는 것 우리 뭐야? 경찰관 아저씨 어디예요? 여기야 여기야 잘 지냈니? 경찰관 아저씨 이건 뭐예요? 경찰복, 경찰복이에요. 오! 좋은 생각이 났어요. 경찰복을 한번 입어볼래요? 네. 외우 외우 경찰차가 들어와. 외우 외우 구하는 것 우리 뭐야. 경찰관 아저씨 어디예요? 여기야 여기야 잘 지냈니? 경찰관 아저씨 이건 뭐예요? 호르라기 호르라기입니다. 저기 보세요. 유니콘이 너무 빨리 운전하고 있어요. 잡으러 갑시다. 네. 외우 외우 경찰차가 들어와. 외우 외우 구하는 것 우리 뭐야. 경찰관 아저씨 어디예요? 여기야 여기야 잘 지냈니? 경찰관 아저씨 이건 뭐예요? 이거는 이거는 수가비예요. 좋은 생각이 났어요. 수갑을 가지고 놀고 싶어요? 네. 외우 외우 경찰차가 들어와. 외우 외우 구하는 것 우리 뭐야. 경찰관들 경찰관들 어디야. 야게요 야게요 잘 지냈나요? 경찰관들 경찰관들 다 볼래. 좋아요 좋아요 다 봐요. 주목해주세요. 경찰차가 새로운 인물을 떠나요. 예. 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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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차가 들어와. 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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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하는 것 우리 뭐야. 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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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차가 들어와. 외우 외우 출동하는 길이야. 감사합니다.